네, 안녕하세요. 범프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오픈소스 도구 중에서 침해 사고 분석, 아니면 악성 코드 탐지, 이런 트래픽 탐지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멜트레일인데, 이거는 멜리시어스 트래픽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떤 악의적인 트래픽 시스템을 탐지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악의적인 URL 정보를 탐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지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번역기로 돌려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알려진 어떤 악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 자기네들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주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SQL 인젝션이나 기타 어떤 도구들 닉토나 그런 자동화 도구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도 얘네들의 휴리스트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탐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 도구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뭐, 설치하는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거의 설치라고 할 수는 없고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그런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리드미 파일을 보면은 설치하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전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센스하고 서버라는 거하고 두 개가 이렇게 데몬이 동작이 됩니다. 서비스가 동작이 되어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트래픽을 가지고 여쪽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어떤 그 목록을 가지고 탐지를 하게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스하고 서버를 같이 동작을 시켜야 하는 건데 우선은 센서부터 예, 센서부터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동작을 시킬 겁니다. 칼리 리눅스에서 실행을, 설치를 할 것이고요. 자,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리 한번 조금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듈을 설치할 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련된 어떤 PK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이 파이썬 모듈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GitClone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저는 미리 설치가 한번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이렇게 받도록 할게요. 자, 용량은 꽤 크진 않습니다. 용량은 크진 않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쪽 디렉토리로 가시고 센서를 바로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들을 제가 한번 다시 지웠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다시 또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데이터들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소 정보들이나 아니면 뒤에 나오겠지만 패턴 정보들이 그런 것들이 현재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거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는 얘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시큐리티 오니온이라는 애가 또 있죠. 자, 이게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또 부가적으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시큐리티 오니온 예, 오니온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IDS IPS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된 통합 로봇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저희들도 IT 보안 강의할 때 이 시큐리티 오니온을 좀 많이 강조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요것들도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ELK 있죠. 우리가 일렉트리 서치하고 그 다음에 카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ELK 쪽이 통합 로봇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죠. 오프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시큐리티 오니온의 그런 ELK를 포함을 해서 여러가지 탐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구일이라는 것이 여기에 탐지되는 것들을 비주얼라이션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대표적인 하나거든요. 그런데 요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식은 다르겠죠. 이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에 말하는 IDS, IPS 스노트하고 수리카타 기반으로 그 룰 기반으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블랙리스트 IP들 이런 것들이 있죠. 요런 IP 정보들을 가져와서 IP에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는지 혹은 자동화 분석이나 기타 여러가지 패턴으로 통해 발생하는 것들이 요 안에 있는지 탐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의 위험성들을 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증상들이 보일 수 있고 비슷한 현상들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원리들은 다르겠죠. 하나 보겠는데 여기 목록 중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칼리 리눅스 안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실제 계속 업데이트 되는 목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호스트에서 밖에 현재 윈도우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이 주소들을 함부로 접근하시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위험성 있는 리스트들인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실제 여기에 배포되고 있는 그런 도메인 정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블랙리스트에서 메리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악성 코드와 관련된 것들이고 위에 쪽에 보면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메인 정보들을 접근하시면 위험하겠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트 중에 하나 뽑으시면 이렇게 도메인 정보들이 뭔가가 좀 의심되는 도메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도메인 정보들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날짜를 보시면 현재 2018년도 12월 신규로 업데이트된 도메인 정보들이요. 그래서 이 도구가 이 리스트가 좋은 것이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받은 리스트들을 보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차단 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이제 IPS 장비나 그런 데서도 이런 리스트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트들을 좀 비교 분석하면서 차단을 정책을 여러분들이 세울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센서 센서를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서버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CLI를 열어서 창을 열어서 이쪽으로 가서 파이썬 서버로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하고 이제 서버하고 두 개를 동작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이 서버 쪽에서도 서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웹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서버하고 센서하고 두 개 같이 지금 현재 같은 컴퓨터에서 동작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원격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서버들 IP 대역 쪽에서 이제 서버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정보들을 넘기기 위해서는 설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어디미인 그냥 체인지미 느낌표입니다. 체인지미 느낌표. 다큐멘트에 나와 있습니다. 체인지미 느낌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되겠죠. 저는 세이브를 시켜놓을 것이고요. 이거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아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지웠는데 로그는 지워지지 않았네요. 자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남아있냐. 바로 이제 로그 정보들이 되어있는 그 디렉토리에 로그 정보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이 위치인데 바로 2018년도 12월에 제가 돌렸던 정보이기 때문에 2018년도 이 로그에 아까 제가 돌렸던 로그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이 로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있죠. 이 악의적인 악의적인 서버에 여러분들이 직접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그게 탐지가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랙리스트 쪽에 아까 똑같이 복사를 하고 예 카피를 하고 요거 하나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아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네요. 이쪽으로 볼까요. 이 블랙리스트에 접근해도 되는데 조금 도메인 정보 아까 도메인 정보에 랜섬웨어 관련된 것 같아요. 얘네들이요. 얘네들 정보들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예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복사를 해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그가 탐지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예 동작하고 있는 서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F5키를 눌러가지고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은 됩니다. 예 그래서 탐지가 됐을 겁니다. 예 탐지가 됐을 거예요. 접근이 아직 안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CO.유약해 아까 접근했던 하나 지금 현재 탐지가 됐죠. 예 요거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예 정보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포트 정보들 보면은 이렇게 접근한 포터들 이렇게 위쪽에 마우스 위쪽에 올려놓으면은 접근한 포터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운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카운터들도 있다 보니까 포트들도 지금 현재 소스 포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보들은 뭐냐면은 제가 스파르타나 닉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스케닝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대상으로 한번 스케닝을 해봤더니 요런 로고들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똑같이 마우스 이쪽을 올리면 올리면 이렇게 어떤 패턴들이 들어가는지가 여기에 이렇게 정보들이 이제 나옵니다. 정보들이 나오죠. 뭔가 이제 IPS 아까 말했듯이 IDS 탐지하는 것하고 좀 뭔가 비슷하게 보이죠. 예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뭐 실무에서는 YPS가 그 정도로 다 이제 커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겠지만은 오픈소스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어떤 센서들을 이용해서 여러 서버들에서 좀 탐지를 하고 싶다. 발생하는 것들을 탐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악성코드 배포 사이트나 어떤 블랙리스트에 접근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확인을 할 때는 요것도 좋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